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챕터 12 빈칸 추론 2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시가 담당해주겠습니다 자 OBS 롤 분명한 역할 자 분명한 역할이죠 더워 이렇게 많이 나네요 고양이씨가 더워서 분명한 역할은 어브 슈가 설탕에 인 아이스크림도 삽입죠 실제 주어는 롤이 주어죠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속에서의 설탕의 분명한 역할은 투 스위튼이 투부정사의 보호로 쓰인 동격 명사전용법입니다 스위튼 달콤하게 달게 만드는 것이다 제품을 자 그러나 저 슈가 설탕은 또한 플레이어 롤 한다 자 역할하다에 수거죠 역할을 한다 영화를 하죠 역할을 한다 자 인 전체 서류의 명사 썼어요 디텔마이닝하는 결정 자 결정하는데 텍스처를 하면은 질감의 특징 질감은 질감이 맞잖아 그냥이야 질감의 특징을 결정하는 역할도 해 자 더 프로즌 아이스크림 프로즌 저 PP에요 저 러브튼 아이스크림에 자 왜냐하면 접속사 설탕이 코우즈 유발하기 때문에 코우즈 단수 또 프리징 템퍼러쳐 어는 온도인데 오브덤 믹스처 자 그래서 코우즈 A to B 구조에요 자 그러면 실제 A는 프리징 템퍼러쳐가 어는 온도가 오브덤 믹스처는 혼합물 혼합물의 어는 온도 어는 온도가 2 드롭 그래서 B가 떨어지도록 유발시키기 때문에 자 임팩 사실상 자 컵 오브 슈가 자 컵이 컵 오브 슈가 슈가가 주어 겠죠 인 퀄츠 퀄츠 오브 아이스크림 믹스처 까지 자 퀄츠는 단위에요 단위 자 퀄츠라는 자 단위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우리 뭐 베스켈라빗 같은 경우에는 어 있죠 뭐 파인트 사이즈 자 퀄츠 오브 아이스크림 얼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혼합물에 코추에 한컵의 설탕이 Will decrease 시킬거에요 이것도 뭐 억지로 내자면 빈칸에 깨 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감소시키는데 자 프리징 포인트 어는 점을 자 approximately는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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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roximately 자 to to degrees Fahrenheit 이 도시 화씨만큼 어떻게 신다 감소시킨다 자 this는 이것을 의미한다 안되겠죠 자 this는 뭐냐면은 감소 감소 자 어는 점에 감... 아이고 완전히 기가 나네요 감소 특히 어는 점에 감소 는 의미하는데 아이스크림이 must be pp chilled 되어져야된다고 chilled 그럼 밑으로 내려가보겠습니다 자 below 에요 below 빈칸 낼 수 있어요 냉각점이 낮춰지니까 다 아래로죠 뭐 아래로 일반적인 어는 점 아래로 물에 물에 어는 점보다 좀 더 낮아야 되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자 아이스크리스탈이 R2 form은 B2 용법이죠 B동사 플러스 2 예정의무 가능 의도 운명 중에 의도가 있다면 형성형법으로 잡으면 됩니다 만약에 얼리고 싶다면 To form 형성하고 싶다면 자 그 다음 더 비교할 거 없었어요 The greater contents of the sugar and the ice cream 더 lower 더 할수록 더 하다죠 그래서 우리 더 contents 내용물 자 내용물인데 슈가인데 아이스크림 더 많은 설탕이 있을수록 얼음 아이스크림 내용물에 더 lower 낮아지는데 어는 점 어는 점이 아 돈 줘 싫어 자 알아서 좀 어려운 방법으로 빙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빙점 자 This delayed freezing temperature 자 이 지연되어진 얘도 빈칸에 깨낼 수 있어요 지연되는 게 좀 더 낮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연되어진 점의 온도는 자 도화죠 자 그 다음 헬프 준사약동사에 투 플러스 동사원형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자 투 킵 유지하는 것을 더 사이즈 오브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의 사이즈를 자 인 아이스크림 얼음 속에서 매우 작게 자 왜냐면 자 리저너블 리저너블 이게 또 토부 정석 부사의 목적이죠 돕기 위하여 브레이킹 업 응 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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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는 거래 아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 컴퓨터도 상태가 안 좋고 저도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분해하는데 어떠한 얼음에 크리스탈이 자 어그리게이트 어그리게이트 어그리게이트는 여기서는 모이다 자 모이는 것을 깨기 위해서에요 as they slowly form 자 as는 모모할때 시간절이겠죠 자 day가 말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던 어 아이스 크리스탈 어그리게이트를 말하고 그랬죠 자 얼음 결장에 모이는 것이 천천히 평상하게 될 때 음 왠도 지금 스펠링도 틀려왔네요 그래서 부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많이 저어줘야지 뭐 좀 부드러워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 밑으로 좀 내려가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때 우리 설탕이 달콤함만 추구하는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빙점이 낮아져요 빙점이 낮아진다는 말은 크리스탈 결정이 굵어질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섞어야 돼요 이렇게 섞다보면 여기서 만드는 텍스쳐 질감들 같은게 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속에 설탕은 단맛뿐 아니라 아이스크림의 조직특성 결정에 영향을 준다